눈 마주치면 사진 찍고 주민분들이 그 여자 보잖아요. 그럼 다 도망가요. 뛰어봐요. 사주만 할 수 있구나. 계속 서상거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. 이분의 입장에서는 다 가짜예요.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. 진짜 무서워요. 집에 올 때마다 덜덜덜 떨고. 괜히 그 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는 볼 수는 없잖아요. 친구 들어올 때마다 한 장 조치하는 걸로 끝나요. 그쪽으로 현재 해줄 수 있는 여력 없습니다. 친구 들어올 때마다 한 장 조치하는 걸로 감사합니다.